우리니까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빌보드 차트신이 빌보드요? 이사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 예능 촬영하고 있었는데 빌보드 핫100 85위 와 핫100 맞다 빌보드 200 7위 앨범 7위 야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와 기록갱신 어때요 기분이? 핫200은 핫200에 7위는 아시아 최초래요 와 핫100 이 앨범 7위는 그건 아시아 최초래요 그리고 핫100 85위입니다 여러분 이야 신들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어렸을 때 보던 그런 차트를 우리 노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다 우리 아미분들 엄청나게 진짜 노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뭐 한국 아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아미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아미와 저희는 최초로 운명적인 DNA였어요 저희가 빌보드까지는 현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렇죠 와 저희도 정말 가늠이 예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결과라 너무 충격적이고 뭐 떨리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더 멋진 기록으로 더 높은 기록으로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한 30위권으로 또 내년에 내년에 200에서 1위 한번 해야죠 그렇죠 1위 한번 해야죠 7위 했으니까 가야지 200은 1위 가야죠 우리 1위 가야지 우리는 끝없는 발전할 거예요 핫 100 50위 안에 한번 가봅시다 트렌디한 응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반영을 한마디 우리 팬 여러분들 아가씨 한번도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거 카메라 가까이 제 입술이 다가가면 이상해집니다 입술에 이 렌즈에 한번 찍지 그랬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독님이 힘들어져요 아 진짜 우선 할 수 있어요 아 씨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뭔가 뭔가 저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선물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저희는 보답해드리면 돼요 우리 더쇼에서 멋있게 보여가지고 많은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의 무대를 더쇼해서 멋있게 볼 수 있게끔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곡 속에 의상이나 소품 안무 포인트 설명해주세요 한 번에 몇 개를 보냈어요 한 번 많이 보냈네요 그럼 일단 곡 속에 저희 타이틀곡 DNA는요? 첫차부터 저희는 1명이었다 오 맞는 걸 정해주는 그러면 의상 의상 컨셉은 뭔가요? 이거 의상은 스포츠죠 동네 슈퍼 동네 슈퍼 파셜 동네 슈퍼 파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무 포인트 한번 설명해주시죠 포인트 안무요? 정맥 아니에요 정맥? 맥을 딥는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모기가 물려있으면 제가 그 스웩 잘 맞고 왔는데 스웩을 DNA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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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주사 맞기 춤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시죠 네 그리고 무대에서 팬들이 놓치지 않고 맞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DNA 아 좋습니다 네 무대 올라가기 전 기분이나 가고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들어갈게요 파이팅 Let's go Let's go 야 이거 백스테이지로 이렇게 꾸면네 자 제유비 제유비 땀이 묻은 휴지 바로 덜겠습니다 작가 정말 정맥 좋아 정맥 내 마음을 믿어 내 마음을 믿어 내 마음을 믿어 내 마음을 믿어 처음에는 널 알아보고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거죠 어둠살내도 영원히 함께니까 리언네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연이 아니니까 우연이 아니니까 리언네 오랫동안 있습니다 나 현이 늦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들을 때가서 많이 덥네요 아직 여름이 안 지나갔나봐요 빨리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제가 태어난 날이니까요 원래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해요? 겨울은 옷을 이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행운의 손키스였습니다 이 저의 손키스를 본 사람은 앞으로 7년동안 행복이 깃들며 7년동안 굉장히 돈이 많이 쌓이고 7년동안 굉장히 행운이 몸을 뒤덮을 겁니다 이 손키스를 전하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나 좀 쉬었다 갈라니까 아 파이팅! Q.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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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